네 그렇다면은 8강점 마지막 배틀 첫번째 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슈뱅 어우 남성분들의 인기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 팀의 인기는 어떨지 블루앤샷 예 8강점 마지막 배틀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직스브레이 빅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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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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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박수도 필요합니다. 오케이. 3, 2, 1 수고해 주신 플래시뱅에게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8강전 배틀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. 잠시 후 15시 30분부터 4강전 결승전은 잠시 후 15시 30분부터 잔디마장, 단디마당 메인무대에서 진행이 됩니다. 여러분들 종이 의자 꼭 챙겨주시면서 메인무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.